초등학생들이다! 얘들아 얘들아 초등학생들! 레벨 미션 따로 안 해도 되겠다 따로 하는 거니까 해도 별도하지 그럼 되겠지 그럼? 가자 가자 바쁘니? 바쁘니? 암바쁘지? 암바쁘지? 뭐 할 거 있어? 아니 저희처럼 오면 지금? 다음 지하철 오면? 초등학생이야? 중학생이야? 중학생인데 중학생이지만 중학생이지만 하지만 어린이날이 좀 더 기쁘게 기쁘지? 나도 기쁘다 얘들아 지어서 중학생들은 있어 그렇지! 어린이날이니까 기본 자연스럽게는 어린이가 어린이날이 놀라게 하는 거지 나도 어린이 괜찮았잖아 괜찮아 고난들은 고난들은 학생들인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렇게 네모를 채우는 게임을 하고 있어 꼭 어린이가 아니라고 상관이 없어 아직 너도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난 중학생이 되고 싶어 난 중학생이 되고 싶어 이런 건 아니잖아 뭔가 더 이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채워서 나는 어머머가 되고 싶어 이렇게 썼으니까 친구 어디 도망가 친구 어디 도망가 간지나게 썼어 나 지금 찾으러 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간지난다 야 도의 말 좀 해줘 야 야 내가 야 너 그렇게 알았다 잠깐만 우리 친구 찍어야 돼 친구들도 한 번 같이 써줄까? 너 주라 사진 사진 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찍어야 돼 어 진짜? 선생님은 너무 웃겨 아 진짜? 여러 학교가 다 있어 그럼 어떡해 돈들지 말려면 우리 야구 선수도 있어 어 그러네 여기 야구 선수도 있네 아 고마워 우리가 같이 찍어 진짜? 아니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야 돼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 어 야구 냐 야구한테oda réalité 야구 노파 하하 아 할 것도 없는데 이걸 놔 우리 사진 찍어야 해 찍고 있어? 야구 선수도 찍었어? 야구 선수 찍었어요 농구 선수도 찍었어? 야 야구 선수야 너 너무 창의력 없어 창의력이 계속 창의력이 있었는데 왜 꼽을 줄게 야 야구 선수 두 명도 찍어야 해 야 안 찍어 이리와 사진 찍어서 이거 랩을 메시지 빨리 써봐서 써는 거 아니에요? 아 써주세요 아 떴어 떴어 떴으니까 이렇게 뜨겠지? 아 두산 베너스 좋아하는구나 얘 나중에 검사할 거야 여기 선수 되는지 안 되는지 야 연구가 별덕 잘해 찍었어?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 한 사람이냐 보느라고 야 근데